하지 말랬지. 장석빛 쫓아다닐 시간에 이리나 물어와 이 새끼야. 이번 달 사무실 월세 못 내게 생겼어. 내 말이 안 들리냐? 그 인간들이 액션 영화를 찍던 애로 영화를 찍던 신경 끄라고. 어젯밤 꿈짜리가 심란하더니 이 새끼 또 사고치겠네. 오직 스트레스 받았으면 1년동안 꿈이 한번도 안 나타난 헨소미래가 나타나겠냐. 이 불교라... 뭐냐? 슬픈 해감은 틀린 적이 없구나. 한 기자 네 복장이 더 천지개백스럽다. 천이 공묘스러운 건가? 천이 공 progress